자 제이오 집에서 제일 자주 시켜먹는 배달음식 배달음식 죄송합니다 아이핳하핳하핳하핳하핳 어, 속이형을 위해서 싹들어준거구나 나 그럼 할게 하나 으악! 으하핳하핳하핳하핳 약간 우리의 진짜 매력을 지금 보여주면 안된다고 으헜 에그 이 일곱 개를 끓이기엔 저, 저 삼겹살 굽고 있는데도 구워야될 판이에요. 이 일곱 개를 끊을 수 있는 예술. 우예예예예예예aves 발랄한 꼭 좀 이쭐 우예예예예》 이거 Pixar 김물함 그럼 아 제가 제가 이상 침공할 것 제가 제가 precisamente 심지어 강한 야! 치무와하고... 아, 잠깐만... 잘... ız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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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무와하고... ız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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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ız... ız... 이거 시간... 내 배우고 싶을... ız... 뭔지? ız... ız... ız.... ız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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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위해 어쨌든 시간을 낼 수 있어 반응을 해요 띵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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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Heroes 띵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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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є 제 띵떡 그녀는 띵 띵떡 ront 띵떡 띵떡 띵 띵떡 띵떡 띵 성형 성형 잠깐 좀 착각했는데 그럼 센트럴파크부터 가야겠다 센트럴파크 정말 착각이에요 그럼 박씨인가요? 박센터 I'm elementary school teacher 와우 수학 교사 어깨에 들어갑니다 참 이렇게 십상홍을 바꿔서 별자레나가 남는 거예요 제 공소가 이게 우연찮게 십상홍을 바꿔서 별자레나가 남는 거예요 제 공소가 언니 안 그렇잖아 눈? 깨대지 야 이거 봐 야 벨 벨 벨 벨 아 진짜 야 컴벨 1, 2, 3, 4 좀 다 바닥에 우리 트라우마에 우리가 우리에게 후회한 젊은데 도움받아 그리스마스와 새로운 그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와 어디서 보도해 그냥 어 전 아라로도 멤버들과 함께 3 으악 엉 도움부터 나온거 아니야? 아 realidad 예? 예? 그럼 어때요? 하품하줄게요 액션 유주가 좋아? 유주가 좋아? 유주가 좋아! 과연 거짓말이... 빠밤바밤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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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라이브예요 와 라이브예요? 와 진짜? 여기가... don't look no cheating 진짜? 진짜? 뭐지? nie 곧 우윽 시기 뭐라고? 아이 아 한눈아 눈물 나 고맙다 죄송합니다 저희 곡은 항상 듣다 보면 생각이 작고 너무 좋았대요 컨셉 알고 있는거니? 그냥 뭐 나우스 할게 나? 응 로데홍으로 초입길에 가거든요 올려주라 고마워요 나 이거 옷 좀 올려줄까라 옷이 안올라가요 청주는 어딨어요? 청주요? 멋임데 그냥 자기 버스 타고 가면서 가는데 그 다음에 뭘 찾아요 근데 무슨 카드를 이제 짠 다 짠거란 말이야 알겠어 나 하나 하고싶었어 웃었어요 청완이 씨 웃었어요 기찜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펑욱 펑펑 펑이를 아 오른쪽 것도 진영 같아 그리고 또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근데 좀 뭔가 인위적이에요 예를 들면 재채기 재채기 재채기를 일부러 막 특이하게 구하려고 그 얍 하고 고함 치르는 거 얍 얍 얍 얍 얍 얍 얍 그리고 나서 얘한테 전화한 거지 박사하고한테 너 나랑 헤어진 거야 왜 저래 그리고 나서 얘한테 전화한 거지 박사하고한테 너 나중에 만나자 누가 누가 왜 저래 오 비니가 나왔습니다 비니가 나왔는데 비니가 기침을 하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휴 닦아 예뻐진 호비도 그 멜로디 라인도 달았잖아 저 원래는 지금은 뭐 날 차 날 차 날 차 날 차 날 차 날 차 날 차 민 미니 그래너 응 진짜 응 병 댄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